MBC 에펠폰이 91.9, 9시부터 11시까지 너네덜 섭쇼드리며 꼰끈한 라디오 세상 디자이너 양효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전 FM에서 10시 5분부터 19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너리 빛나는 밤에 발판 주신 성대입니다. 이게 방송과 소중이 MBC라드 전체에서 충실인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MBC라드의 좋은 뜻이라는 소개했는데 사실은 또 방송한 분들의 시간은 어디는 하시다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게도 자존보다 더 런티 런티는 아니고 더 런티 아니 섭쥬 오늘 제 3월 9일에 오신 피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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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알았습니다. 모든 DJ들과 50분이 켜진 자기 팀이 아닌 분류예요. 일단 나는요. 알겠습니다. 노래 한 번 더 들어봐야죠? 아, 예예예. 양면소 팀이 있다가 50분 내서. 저는 친구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네, 기대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네 친구는 아니더라? 많은 분들인가요? 아, 동네 친구 맞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동네 친구는 이렇게 빵 터지죠. 뭐예요, 이웃과? 아니, 동네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아, 재밌네요. 네, 그분들은. 네, 네, 네. 아예, 아까 여자친구도 나왔는데 동네 친구 나오면 되셨습니까? 그럼, 나오면 될 수도 있죠. 네,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일단 오늘 우리 노래가 딱 짱 놀랐어요. 그냥 진짜로 활동하는 9회 씨랑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회 씨랑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회 씨랑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